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고고 제일 바쁜 6시 반에 제일 바쁜 6시 반에 돼지고기 하나 꿀벡 하나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? 하나를 통일에 시키란 말이야 하나로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? 하나를 통일에 시키란 말이야 하나로 왠지 ~? 와! 됐어! 오우! 거기 나오네! 어! 원피스 좋아하나? 좋아… 좋아한다? 뭐하셨어요?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카리슨의 단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카리슨의 단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카리슨의 단계입니다.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게요. 안녕!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의 리더 아이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갑자기 차분해지셨어요. 안녕하세요. 웬디입니다. 요! 랩이에요! 이렇게 해서 댓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예쁘다. 조이 언니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조이 언니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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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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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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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평소에 이렇게 걸으면 건강에 안 좋아 진짜요?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회 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이따가 빨리 해 엘사! 너무 갑자기 왜? 너무 갑자기 왜? 너무 갑자기 왜? 너무 갑자기 왜? 뭐야 이 키 소리? 이 탈 탈락 탈락 안 돼 밥도 먹고 엠쓸 더우니까 엠쓸 더위 조심하고 엠쓸 나 그런 거 못하는데 하나 둘 셋 셋 너무 귀여운 척해요 자 기대됐네 벌써 빨리 보이시는데요? 하나 둘 셋 우리 공질대 우리 공질대 아 대박이다 우리 아빠는 부를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댄싱하는 거예요? 네 우리 댄스 말간만 다시 태어나야 될 거예요 이제 잘하는 거 하네 네 아이고 시원하다 신났다 눈물이 다 시원하네 저 분도 저희도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더 크게 세 마네 크게 잠든 난 눈뜩게 해 한 번 더 크게 세 마네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느새 먼 곳을 향해 더 fly high 막아 서지 마라 give it up 지랄 나는 이제 빨리 go now we don't want no trouble just move and fall 새까만 달려 그 안에 불고 주창에서 또 다시 달려 모두 여기로 서쪽 멈추행 신용ры 한 번 더 크게 세 마네